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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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저녁에 과일만 드려서 좀 서운합니까? 어때요? 전에는 죽도 주고 감자도 주던데 요즘 왜 과일만 주지? 그렇게 서운하게 느끼는 분 안 계십니까? 하느 분들이 저녁에 과일만 잡수시는 게 여러분의 건강 회복에 가장 좋고요. 자기 체중이 과체중인 사람은 과일도 안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아주 야인 분들이 있어요. 뭔가 좀 들어가서 비축을 해야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분들 또 아침 점심을 먹어도 정량으로 못 먹고 소식밖에 해결을 못하는 체력이나 소화력이 이런 분들이 아침 점심을 정량으로 못 먹는데 저녁까지 이렇게 좀 허접하게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허한 것이에요. 그래서 허약한 분들만 저녁에 좀 탐사물이 들어가도록 죽이나 감자나 이런 걸 조금 보충을 해서 드리고 아침 점심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 혹시는 또는 과식까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저녁까지 또 탐사물이 들어가면 과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는 과일도 안 드리면 좋겠지만 제일 좋은 건 하루에 이식하는 것이에요. 원래 두 번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던 습관뿐 아니라 저녁을 최고로 잘 먹잖아요. 가족이 다 모이고 혹은 직장인들이 마치고 회식하고 하는 이런 핑계로 저녁 식사를 그냥 식당에 가서 먹든지 집에 사든지 제일 그하게 차려가지고 그것도 다 들어오면 늦저녁을 그렇게 먹고 배부르게 자면 몸이 뚱뚱 붓고 아침에 일어나 몸이 피곤하고 몸에 입에 독소가 나오고 머리도 멍하고 이런 현상이 365일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성피로와 우리 몸의 독소를 쌓으면서 만성병들을 만들어내는 피가 탁해지고 고지열이 생기고 몸속에는 노폐물이 꽉 차서 이게 1년, 10년 이대로 가다 보면 나중에 여기저기 병들이 다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몸속에 쌓아놓은 노폐물을 좀 청소를 해서 대청소해서 피도 맑게 혈관 벽도 열리게 세포의 각 기관의 활동도 오버날하게 정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몸을 청소해서 몸이 일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물질들을 다 내보낼 수 있도록 식사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잠도 자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아침 점심을 과식을 안 하고 적당하게 먹고 물 마시고 적당하게 하루 일을 하고 나면 저녁을 안 먹고 잠을 자면 밤에 자는 동안 이걸 다 풀어내버려. 그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몸이 가뿐하고 머리가 맑고 상쾌하고 아주 기분 좋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녁을 실컷 먹고 배부르게 자다 보니까 그냥 음식을 과하게 먹은 식곤증에 의해서 잠이 들어버려요. 여러분 잡아 놀 때 술 한잔 마시라고 그러죠. 그 머리를 흐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잠을 자는 거죠. 생각 없이. 술 먹고 잠자는 게 건강에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습관을 길들이고 있단 말이죠. 잠 안 오는 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녁을 실컷 먹고 나면 우리 머리는 꼭 술을 먹은 피를 지금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피 속에는 술 먹은 피를 받아서 순환을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머리가 아주 흐려지고 몸 전체가 피곤해지고 시곤증을 느낄 때 그냥 지쳐서 잠을 자는. 이런 잠을 사람들이 많이 자고 있어요. 이런 잠은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위가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고 얼굴이나 손이나 만져보면 뚱뚱 좀 부어있고 이런 부석부석한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그냥 살이 쪄서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로. 전부 몸에 독소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서 몸 상태를 정상적으로 항상 몸이 몸을 위하여 항상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조건으로 몸 관리를 지금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단 여기 오셔서 건강식을 하시되 소식으로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고 중간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해서 체력을 올리고 근육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작게 먹고 먹은 걸 쓰면서 체력이 오르고 근육이 살아나고 면역력이 일어나면서 건강해야지 사람들이 자꾸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보릿고개 지나는 그런 시절에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로 병들고 죽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어른도 그렇고. 그런 시절에는 아파 들어 누워 있으면 죽이라도 끓여다 주고 뭐든지 해다가 먹여주는 게 병문안 갈 때 인사해요. 이거 좀 먹고 기운 차려라. 이거 좀 먹어봐. 이거 먹고 좀 일어나.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그래서 뭔가 아프면 뭔가를 해주는 거라. 우리 삼류학교 선생님 하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려서 자기 집에 이렇게 가게를 하는데 과일을 갖다 놓고 파는데 평상시에는 절대로 바나나를 안 준답니다. 그 비싼 걸 팔아야 되니까 좀 어렵게 살았겠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은데 바나나를 안 준대요. 과일도 썩은 것만, 처지는 것만 골라주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바나나가 먹고 싶어서 꾀병을 부렸답니다. 나는 아프고 여기 아프고 어찌가 저찌가 아프고 밥 못 먹겠다. 그러니까 바나나를 갖다 주더래.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이제 기분 차리고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좀 아프다 하면 자꾸 죽도 끓여다 주고 주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던 시대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먹고 남고 처지고 과식, 폭식으로 인해서 다 병들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진짜 많이 먹고 폭식해서 병이 들어서 이 몸에 노폐물이 꽉 쌓여서 우리 몸이 소화기계가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먹고 흡수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할 시간 없이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루 종일 먹고 저녁에 잘 돼 먹고 보세요. 아침을 과식하지요. 그럼 점심시간까지 소화 안 됐는데 점심 먹어도 과식이고요. 간식이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나서 돌아서서 차 한잔 마시고 또 먹을 거 있으면 누가 주면 또 먹고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입에 넣잖아요. 그 전국 위장 안의 음식을 비우지 못하고 계속 채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먹은 것이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마시고 위를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이 들어가면 금방 소화가 되고 또 물 마시고 또 이제 다음에 배고플 때 먹고 이렇게 해야 먼저 먹은 거 소화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음 음식이 들어와서 금방 소화되고 또 쉬었다가 이제 잠을 자고 이래야 되는데 아침 먹고 간식하고 또 아침 또 과식하고 또 간식했는데다 점심 또 과식하고 또 점심때 되면 또 뭐 간식하고 또 저녁 되면은 또 시커먹고 과식하고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 처리되기 전에 다음 음식 들어가면 하루 종일 위장 안에 음식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는 음식은 썩고 또 새로 들어온 음식 받아서 소화시키는데 또 좀 있으면 또 들어오고 그러면 자꾸 썩어나가면서 장 속에 계속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여기서 썩어요. 그럼 나쁜 세균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밥 먹는 거 하나만 배워도 여러분의 미래의 질병을 막아줄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 이게 참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가 지켜주고 가르쳐줄 때 노력하고 고치려고 해야지 집에 가서는 옛 습관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잘 안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마음에 뜻을 정하시고 다니엘 새 친구처럼 뜻을 정하시고 내가 이 세상이 주는 이 바벨론의 진미를 내가 그대로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법칙에 따라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몸 된 이 성전을 관리해서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살아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내 몸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식욕대로 내 정욕대로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의지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께서 가르치는 말씀의 지식에 따라 내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 뜻을 정하실 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 그 왕들이 먹는 그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먹고 하나님과 믿음관계를 깨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끌려간 포로들이 말이에요 그 나라 왕이 베풀어주는 진미도 거절하고 그들의 신앙도 거절하고 자기들이 믿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아무리 다니엘 새 친구가 바벨론에 가서 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갔지만 그 모든 생활습관, 신앙,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동안에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나가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 모본을 다니엘이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채식을 먹게 해달라 했더니 황간장이 와서 뭐라고 했지요? 만약에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채소만 먹여가지고 몸이 허약한 게 왕 앞에 보여지면 내 목이 날아간다 왜 내가 당신들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받았는데 이 좋은 음식을 거절하고 당신들이 그런 음식을 먹어서 몸이 초췌해지고 야이고 기운이 빠지고 이렇게 되면 내 목이 날아가니까 제발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그랬을 때에 다니엘은 우리를 그러면 열흘만 채식과 물을 먹게 해서 시험해 봐라 그리고 저 왕의 진미를 먹는 친구들보다 더 야해지는지 좋아지는지 한번 시험 기간을 열흘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줬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다니엘스 1장에 보면 그들의 얼굴이 친구들의 얼굴보다 더욱 윤택하고 건강미가 흘렀고 지혜가 있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보세요 꿈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 나갈 때 우리의 정신과 영적인 기능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현대기별을 깊이 연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검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연구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느 시대든지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그 기별을 받아 먹고 이해하고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검식, 자포기, 내 생각포기, 내 식욕, 정욕 포기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참된 검식을 하면서 철저한 절제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그 모범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기 대부분 우리 재림 성도들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빛에 순종할 때 훨씬 더 밝은 영적인 빛이 온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병을 자꾸 바라보지 마라 그랬죠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하기 때문에 식물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먹으면서 내 영혼이 변화되고 자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옛날에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또 이제 추석이 돌아오니까 가족들 모여서 치시고 굽고 맛있는 거 해서 먹어라 마셔라 하고 이제 또 만나고 놀 것 아니겠어요 되도록 그런 자리를 좀 피하는 게 좋고요 특히 아픈 분들은 아프다는 핑계로 그런 자리를 좀 피하셔요 왜냐하면 보면 유혹받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 가족이 같이 와서 이 환자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환자 혼자만 와서 하고 집에 가면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옛날 생활 그대로 하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데 나는 정말 소외감 느끼고 내 자신감이 너무나 초라해지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지 마시고요 혹시 친구들 만나서 외식하는 자리에 앉아도 아 나는 이제 내 건강을 위해서 먹기로 했다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먹고 살았더니 내가 이 몸 전체가 지금 문제가 오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내 몸을 한번 이렇게 청소를 다 하고 이제 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전부 대청소하고 왔는데 이 더러운 것들을 내가 집에 넣을 수가 없어 이제 나는 피를 깨끗하게 보존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이제 나는 보존을 해야 돼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내 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할 때 식탁에서부터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주신 음식을 먹을 때 우리 혈색도 좋아지고 바벨론에 다른 친구들이 음식 먹은 것보다 이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시험해 보니까 얼굴이 더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지고 윤택해지는 이런 외관상도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외관상도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영이 맑아지고 머리가 지혜롭고 이 머리가 깨어나기 때문에요 사람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래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 정말 정신이 어찌려요 저는 제 집안이요 사동팔촌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불교로 연결되어 있는 그 불교도 제대로 불교도 아니라 제대로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도 좀 깨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미신 옛날에 우리나라 민족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해가는 거 그게 신앙이 되어 있던 그런 시대에 그런 부모님들 그런 친척들 그런 환경에서 제가 자라면서 기적적으로 저 혼자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일곱 살 때부터 친구 따라서 재미로 교회 갔던 것이 오늘날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네에 있는 장로교회 크리스마스 때 떡어도 먹고 선물 받는 게 재미로 붙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될 때 그 친구 같이 다니던 친구 오빠로부터 예배 드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걸 이 꼬맹이들이 듣고 아 그럼 우리 토요일날 교회 가야 되겠네 그래서 그 오빠를 따라서 토요일날 교회 간 게 오늘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몰라서 못했지만 아는 건 하려고 했던 것 이게 행위신앙이었다 해도 좋아요 예수님 사랑 아직 몰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걸 하려고 했던 것이 참 기특했던 거라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 책가방을 들고 토요일날은 학교를 안 가고 교회로 가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안 믿으니까 교회 간 줄 알면 큰일 나지요 옛날에는 잘못하면 딱 매맞아야 돼요 그런데 토요일이 되면 저 맨날 학교 다녀옵니다 하고 가는데 토요일 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따라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는 교회 가서 해지기 전에 집에 오면 또 엄마가 청소해라 뭐 해라 뭐 이런 거 자꾸 시키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학교에서 교회 가면 오전 어른 안식일 학교가 어린이부에 참여했다가 교회에서 점심 얻어 먹고 오후에 또 2시부터 어린이 유년반 붕괴하잖아요 또 그거 하고 그거 하고도 또 저녁 때가 다 되도록 교회에서 놀아요 그런 해가 딱 지면 집에 오는 거라 그런데 집에 와서 일시키면 나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렇게 저는 안식일을 일하지 마라를 그렇게 지켰고요 그 다음에 예배일은 일요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는 제 7일 안식일이 창조주 경배 참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이라는 걸 그 어린 나이에 배우고 순종한 것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 7일 안식일이 되면 제가 다른 일은 안 하는 거죠 종교적인 일, 신앙에 관한 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30대 후반에 와서 진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는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진짜 세상 걸 지고 있던 걸 다 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내 가슴에 오롯이 받아들이면서 말씀만 따라 감히 가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결심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그 사랑의 복음이 나를 그렇게 끌어주셨어요 끌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오신 거더라고요 그리고는 내가 어쩌다 넘어지고 또 자아가 푹 튀어나서 또 화도 내고 상체도 주고 좀 엉뚱한 짓도 해도 그래서 좌절하고 이제는 나는 창피해서 기도도 못하겠고 이제 구원도 못하겠구나 이런 심정으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면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내가 손 잡아줄게, 일어나 자, 빨리 내 손 잡고, 일어나, 일어나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그런 복음을 제가 계속 받으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지는 것만 본 사람들은 제 74세 참 못돼서, 이럴 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나를 포기하지 마라 네가 넘어져도 나에게로 돌아와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잡고 온 것입니다 주님하고 나하고 손을 놓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에 늘 우리 예수님, 그분이 계시기를 저는 얼마나 소원하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정말 화나는 그 죄도 안 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가슴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 인생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지요 그 예수님을 내가 여태 몰랐더라면 지금 제 꼴이 뭐가 됐겠습니까? 지금은 제 꼴이 좀 볼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뭔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낼 때 항상 네가 들어가는 그 집에 복을 빌어주라고 했어요 그 집안에 복을 빌어주되 그걸 거절하면 발을 털고 나오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과연 내가 이 집에 복을 빌어주고 있는가 제가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복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멘에서 됐네 그래서 뭐든지 이 집에 복이 되게 하는 일이 내가 할 일이구나 제가 여러분을 잘 도와드리는 것도 이 집에 이든별이 이 센터에 복을 빌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느 집을 방문을 했든지 어느 기관에 들어갔든지 거기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그 복을 빈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세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집에 도움이 되도록 정말 그 집에 내가 복이 되는 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걸 제가 강한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복을 준다는 게 뭔가?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복음을 주는 것이 복을 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복은 영생이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봉사로 인해서 여러분과 이 기관이 영생의 복을 받는 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일 그것을 하는데 복을 빌어줄 때 그걸 받지 아니하고 거절하면 먼지를 털고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련 갖지 말고 나와서 다른 성으로 가거라 어느 개인의 집이 거절하면 그 집에 나오고 그 성에서 거절하면 그 성을 밖으로 나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 그래서 예수님 일하시다 거절당하면 그 성을 아예 떠나십니다 유대민족에게 유대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가서 이 복을 끼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을 주고 다니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가든지 자기가 있는 곳에 복을 빌어라 원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라 그러니까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렇죠? 복음을 전해줄려면 내가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들이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밥을 한 그릇 주는 것도 복을 빌어주면서 복음을 주는 것이라 어제 우리 여자 셋이 미용실에 갔다 와서 좀 머리가 이뻐졌나요? 우리 오복자 집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미용실에 어제 갔어요 갔다 온데 우리 사모님이 거기다가 빵도 구워다 주고 또 책도 갖다 줘요 아 이 사모님이 이 지역에 자기가 다니는 미용실에 올 때마다 복을 끼치는 분이구나 그분들은 장로교인이랍니다 어쨌든 더 밝은 빛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렇죠? 복을 끼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게 그런 것이에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갖다 주는 게 그 가정에 복을 주고 이 가정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맨날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생활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업을 하면서 그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정신으로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거예요 정로의 계단 100페이지에 보면 기도가 뭔지 기도는 입으로만 거기 복 빌어주세요 거기 도와주세요 그 집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보이면 내가 가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그 집이 일이 많아서 어려우면 내 몸에 가서 일을 해주는 것이고 그게 그 집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고 복을 비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되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역사랑으로 역사해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봐야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사역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의 경험을 경험한 사람은 하늘의 영생의 복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구원의 복은 자기가 가진 그 복은 그 영생의 복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받고 나누고 받고 나누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그런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요 제가 배대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행복했던 것이 봉사하는 일이 참 행복했어요 보세요 병든 환자들에게 치료되는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재료를 사고 그걸 준비를 해서 건강 요리를 해서 환자들에게 건강 음식을 먹일 때 우리 가족이 그 밥상에 같이 먹잖아 만약에 내가 이런 봉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대충대충 해서 먹을 거라 아침에 먹은 거 냉장고 넣어놨다 점심때 또 꺼내 먹고 찌개 한 뱀 해놨다 내일도 대아먹고 모레도 대아먹고 하얀 밥 갖다 놓고 그렇게 맨날 먹었던 거 가지고 먹을 텐데 집에 환자가 와서 이 환자를 돌봐야 되고 이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해주고 운동을 해줘야 되고 뭔가 하루 일과를 해야 될 때 환자에게 봉사하는 그 일을 내가 같이 하는 거야 같이 내가 도와주려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복을 받는 거라 남에게 복을 끼치면 그 복이 결국 나한테 돌아오지요 내 의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러지질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을 나만 움켜쥐지 말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고 그래서 병들고 배고프고 보금을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가 가진 보금을 주고 내가 깨달은 건강식을 그들에게 먹이고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내가 건강해진 거라 그렇죠 제가 그걸 누린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걸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할 때 이기적인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자아를 잃어버려 그래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밥을 짓고 시장을 보고 집을 짓고 말씀을 공부를 하고 이걸 나누어주고 싶어서 계속 일을 할 때 나를 생각하는 것에서 돌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우리 사모님 맨날 하는 얘기 있어 진짜 이 사모님 여기서 일 제일 많이 해요 이야 저 일을 저리 많이 하고 힘들지 않을까 힘드시죠 그럼 아니야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정말 행복해요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늘 세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요 저는 그게 뭔지 알아더라 그걸 안 해보면 잘 몰라요 그렇지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은 하루 종일 너무 쫓아다니고 힘든다 싶지요 나는 그게 힘들지 않고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깨어나고 복음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는 이 반짝반짝 살아나는 거 보면 그 자체가 나의 인생의 보람입니다 그게 보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만 위해서 집 짓고 땅 갈고 먹고 쌓아놓고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목에까지 교만이 꽉 차가지고 그냥 아하음 하고 앉아 살면 그게 행복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나눠줬을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주는 걸로 인해서 건강적이든 경제적이든 영생이든 간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내가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울증 환자들은요 이 일을 하면 우울증 금방 치료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 사랑에 꽉 둘러싸여 있어요 뭐든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나를 이렇게 상처 줬지 나를 사랑 안 하지 나에게 이렇게 했지 나를 힘들게 했지 나나나나 거기에서부터 병이 됩니다 우울증 정신질환은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로부터 대상이 내가 아니고 너에게로 돌아갈 때부터 우울증 치료는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전부 네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이래 하는데 너는 잘못하고 있어 네가 어쩌고 저쩌고 네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병이 걸렸고 못마땅하고 이런 걸로 내 생각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것이 결국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 이기심 그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어나세요 아시겠어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일어납시다 그러면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 때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게 복을 끼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웃에게 복을 피우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진짜 영생의 복을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늘 문턱까지 가는 거라 에녹처럼 한 발짝만 옮기면 하늘이니까 에녹은 살아서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제가 이 의료선교 시작할 때 에녹의 생애에서 많은 빛을 받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배고프고 병들고 오해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 일을 시작을 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계속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하라는 그 일에 종사하면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전부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경험하고 만나져서 막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일에 나를 바치고 살아가면서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다 내 얘기하고 연결된다니까요 아직 도달을 못해서 그렇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의 제가 이 에녹의 생애 셋과 에녹 우리 부조하 선지자도 보면 그런 장이 나오잖아요 이 에녹의 생애를 제가 여기저기서 찾아서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마지막 성도들의 모본으로서 에녹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에녹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시골로 가지요 그 다음에 도시에 병든 사람 내 집에 데려와서 나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나의 복음이고 내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그 복음이 내 삶이 됩니다 그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에녹이 그리고 그 시대에 이제 앞으로 노아 홍수가 오잖아요 세상에 멸망이 오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대에 현대기별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만나는 병들과 아픈 영혼들 집에 데리고 와서 도와주고 집에서 생활전도를 하고 나가서 현대기별을 외치고 이게 에녹의 전생애였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주님만 바라보고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이 주님만 따라가다 보니까 하늘 문턱 한 발짝 앞에까지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이 가장 하나님과 밀접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 말이죠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그분이 주신 마음이거든 그걸 이기심이 막아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빛을 주시고 깨우쳐 주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발짝 한 발짝 두 걸음 세 걸음 하늘을 향해 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죽어가고 배고픈 영혼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하고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는 새천사의 기별인 현대기별을 전파하고 사는 것이에요 가만히 따라 따라해보니까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거더라고 하나님 말씀은 전부 나의 미래를 다 적어놓은 것이에요 지나간 경험이든 현재 경험이든 앞으로 될 일이든 나의 얘기를 미리 다 보여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아서 예수님 제림 맞이하고 하늘에 가야지 지금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 내 시대에 주님이 못 오셔도 예수님 제림 때 부활해서 살아있는 새 사람으로 예수님 맞이할 거 아닙니까? 어제 목사님은 살아서 예수님 제림 맞이하고 싶다 그러셨는데 저는 죽었다 깨어놔도 예수님 맞이하면 좋겠어요 그거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예수님 맞이하는 그날이 아침이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다 일은 살다가 만약에 영원한 죽음의 잠을 자도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죽으면 그건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거거든 땅에 씨앗이 생명을 갖고 들어가서 씨앗의 알갱이는 썩어도 그 씨앗에 있는 생명이 나무를 가지고 다시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가슴속에 예수님 영접하고 살다가 병들어 죽으면 육신은 썩어서 땅으로 들어가지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활시켜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림하시는 날 그날 아침에 내가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서 하늘에 가는 것이 우리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영원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종교들은 예수님의 제림 없이 이 땅에서 새 천년이 생긴다고 그러죠 참으로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림에 관해서 성경에는 수백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이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신약 성경만 해도 예수님 제림에 관한 기록이 200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 아침에 깨어나서 주님 만날 소망 가운데서 잠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고 나면 굳어있는지 썩어있는지 모릅니다 내 숨이 딱 끊어지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되고 살아서 이대로 변화돼서 예수님 맞이해도 되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내 마음을 붙들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경험 속에 살아야 된다 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돌아서서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가지 마시고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Możsing